이번 시간에는 그래디언트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래디언트 스와치 툴과 그래디언트 패더 툴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색상 타입은 크게 단색이라고 불리는 솔리드 칼라와 흔히 그라데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래디언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는 하나의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부드럽게 변하는 단계 또는 하나의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부드럽게 변하게 만드는 기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디언트는 순수한 우리말로 발임이라고 부르며 한자어로는 개조라고 부릅니다. 그래디언트 텍스트를 더블클릭해 하이라이트 합니다. 툴스패널 하단에서 필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옵니다. 단축키 F6을 눌러 칼라 패널을 연 후 메뉴를 클릭해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그래디언트 색상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래디언트 막대 바로 아래를 4번 클릭해 총 7개의 칼라 스탑으로 만듭니다. 실수로 더 많은 칼라 스탑을 추가했다면 제거하고 싶은 칼라 스탑을 패널 하단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추가한 두번째부터 여섯번째 칼라 스탑을 각각 클릭하고 로케이션 입력란에 칼라 스탑과 칼라 스탑의 위치를 균등하게 만듭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칼라 스탑과 칼라 스탑의 위치를 균등하게 만듭니다. 각각의 칼라 스탑을 클릭한 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선택한 색상들로 구성된 그래디언트 칼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을 보면 칼라 스탑과 칼라 스탑 아이콘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이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좌우로 조절하면 칼라 스탑과 칼라 스탑 사이에 적용된 색상의 분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첫번째부터 일곱번째 칼라 스탑을 각각 클릭하고 칼라 패널 하단에서 순서대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을 선택해 무지개색 그래디언트 색상을 만듭니다. 직선형 타입의 라이미어는 그래디언트 색상의 기본 옵션입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글자에 직선형 타입의 예쁜 무지개 그래디언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무지개색 그래디언트를 스와치 스패널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무지개색 그래디언트 텍스트를 하이라이트 해 선택합니다. 단축키 단축키 F5를 눌러 스와치 스패널을 엽니다. 스와치 스패널 하단에서 New Swatch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스와치 스패널에서 방금 추가한 New Gradient Swatch를 클릭한 후 Rainbow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방금 추가한 Rainbow Gradient는 현재 작업 중인 문서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 언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Selection Tool을 선택한 후 문서에서 주황색 원을 선택합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Fill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옵니다. 스와치 스패널 하단에서 Swatch View 아이콘을 클릭한 후 Show Gradient Swatches를 선택해 패널에 일반적인 단색은 숨기고 그래디언트만 디스플레이합니다. 스와치 스패널에서 그래디언트 2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그래디언트 Swatch Tool을 선택합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그래디언트 색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Type Drop Down 버튼을 클릭한 후 Radier를 선택합니다. 그래디언트 모양이 둥근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막대 바로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노란색의 분포가 더 넓게 조절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을 누른 상태로 문서 중앙에서 그래디언트가 이미 적용된 사각형을 선택한 후 를 누른 상태로 노란색 동그라미 오브젝트와 겹치게 약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그래디언트가 적용된 불투명한 사각형을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를 눌러 그래디언트 패더 2를 선택하고 사각형의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래디언트 색상의 구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상자가 투명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래디언트 패더 2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디언트 스탑스에 표시되는 컬러 스탑과 다이아몬드 아이콘의 개수가 그래디언트 패널에 표시되는 숫자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의 그래디언트 스탑스에서 색상을 조절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의 그래디언트 스탑스에서 변경한 내용이 선택한 그래디언트 상자에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그래디언트 패널의 그래디언트 색상 구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스탑스 패널에서 메뉴를 클릭해 를 선택합니다. 뉴 그래디언트 스탑스 대화 상자는 다른 대화 상자와 다르게 프리뷰를 제공하지 않으며 대화 상자 하단에 있는 그래디언트 램프에는 바로 전에 사용했던 그래디언트 색상이 표시됩니다. 뉴 그래디언트 스탑스 대화 상자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OK를 클릭합니다. 문서 하단에서 회색 박스를 선택합니다. 스탑스 패널에서 방금 추가한 뉴 그래디언트 스탑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디언트 옵션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뉴 그래디언트 스탑스 대화 상자에서는 프리뷰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래디언트 옵션 대화 상자에서는 프리뷰를 제공하고 그래디언트 색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와치 네임에 그래디언트를 입력합니다. 그래디언트 램프에서 왼쪽 칼러 스탑을 클릭합니다. 스탑 칼러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그래디언트 옵션 대화 상자 하단에서 그래디언트 램프의 오른쪽 칼러 스탑을 클릭합니다. 스탑 칼러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스와치스를 선택하고 베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래디언트 옵션 대화 상자 하단에서 그래디언트 램프의 중간 칼러 스탑을 클릭합니다. 스탑 칼러가 CMYK로 선택된 상태에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슬라이더를 각각 이동해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좌우로 드래그하여 색상 범위를 조절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라이뉴어 타입의 My Gradient를 볼 수 있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My Gradient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스와치 옵션스를 선택합니다. 그래디언트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한 상태로 Type Drop Down 버튼을 클릭하고 원형 타입인 Radio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 저장된 My Gradient가 원형 그래디언트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서 원형 그래디언트가 적용된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Type Drop Down 버튼을 클릭하고 Linear을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 저장된 My Gradient는 원형 타입의 Radial Gradient로 그대로이고 선택한 Object의 그래디언트 타입만 선형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앵글 입력란에 45도를 입력한 후 를 누릅니다. 선형 타입의 그래디언트가 45도 각도로 회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아이콘을 클릭해 그래디언트의 좌우 색상을 서로 교체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디언트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디언트 스와치 툴과 그래디언트 페 더 툴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디언트 색을 디자인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디자인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우신 그래디언트 색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멋진 편집 디자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심하세요. 구독!!! 괄پ holy